안보여 리타닌! 리타닌 능력서져! 리타닌 모든 걸 비워 됐어! 아니 비우고 써져 여유 됐는데 음... 아버님이 나 풀렀잖아 어 괜찮아 근데 다이아몬드 엄청 많음 이거 내가 뽑았어 쟤네 엄청난 검을 가지고 있어 실명이야 방송에 다이아몬드 야 쟤네 엄청 무서운 검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동안 실명이야 방송에 키적함을 힐을 한번 쳐도 되겠나? 힐을 한번 쳐도 되겠음 지금 전쟁중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만 쓸게요 정말 방송에 키적하지 않은 검을 가지고 있군 누구검이 이렇게 쌤 나의 검이다 나지되어라 중력이야 중력이 그렇게 쌤? 여보세요 내건 안들리니? 빅맨님이 썼다고 하지마! 내검이다 와아 와아 빨리 리액션 해줘야 돼 아 부서 걸렸어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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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어 뭐야 어 주민아 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단계인거같아 지금 도망갈께 하하하하 박주민아 핀맨이한테 가라 갈게요 그러면 아 너희 다이아"... 부실거임 치는 아로 리타님 힘내라 리타 리타 힘내라 이게 진짜 제대로 잘 생각해야 되는게 만들기 내가 니들 그냥 퇴원하는 곳까지 없어 아니 아니 그거보다 지금 러싸랑 게리랑 아까부터 먼치 등친데 뭐하는거야? 오잉 하고 있을게 끄잉 아 무엇이 무엇이 나올까요? 오잉 이게 뭐지 사실 투구 아 진짜 악마임? 아하하하하하 빨리 포기해 아아아아 흐어어어어 으허헣 으어어어어 쟤들 포기시키는 중 아아아아片씨 건세지마아 와아 야 만들기가 깨고 있어 아구니 만들기? 만들기 왜 깸 죽아 물 물 물 뭐 우리집 왜이래 리타야 우리 희망이 없어 우리 우리 운이 없다고 할수있어 상당히 운이 없는건데 아예? 다이아부셔 오시 귀맨단 owner 마음을 전해줄꺼야 왜 이렇게 죽을 수가 없어 우리 집엔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벌 어 왜 그랬어 너블이 부셔 박준영 계속 막아 저쪽에서 이 악마들 이 악마들 우우우욱 차acağım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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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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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타임 아니야 이러면? 이거 뭐임? 이거 뭐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제 지문이 나왔어 지문이 나왔어 일단 깨써 일단 깨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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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요? 팀 교체할 때만 타임인데요? 그니까 이제 교체만 깨써니 그러면 그러면 저희가 잠깐 동안 가만히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세요 화이팅 하늘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하늘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내, 내, 내 능력인가? 한 번, 한 번 여기다 깔아봐 아버님 빨리 정정을 해봐요 빨리 뭐 어떡하자고 그니까 팀 뽑으세요 형 가만히 있음 우리 아직 자 그러면 저희는 시끄러 팀 뽑잖아 이씨 미안해 그러면 저희는 스윙님 데리고 가겠습니다 진짜요? 머서야 근데 나무 있음? 고마워 있음 그럼 시작인가요? 어 돌 하나 있다 돌 하나 있다 아니 돌친도 뽑아야지 돌을 부어야 되잖아 아님 뭐 부어야됨 어 나무 있다 나무 있다 나무 있다 참나무 참나무 야 뽑으라고? 누구 뽑아? 저하고 너블님이 있어요 저하고 너블님 무슨 능력인데? 뭐 움직여도 되는거야? 움직인다 아니요 야 여기서 뭐해 나왔다 나왔다 저희는, 저희는 이 전쟁과 관계가 없잖아요 아 그래? 저, 저는 스탠스에요 강한 위주를 갖고 있는 인간이죠 저는 헤르메스 야 이거 잘 봐 여기 설치하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와 몸을 지켜 우와 이제 움직여도 돼 아 뭐야 그래 터졌다 이제 움직여도 돼? 뭐야 터졌어 야 나 쿠킹 쿠킹을 막아라 너희가 터진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네 게리가 구경했대야 게리가 구경했대야 게리가 구경했대야 게리가 구경했대야 어쩔 수 없는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아이템 봐 얘네 여기 아이템이 엄청 조개 있었네 자세 능력 써보지도 못했다고 우리 한밤에 죽이는 활도 있다고 야 리얼? 전쟁해봐 야 그러면 활로 보여져봐 박어님 봄이 왔나봐요 뭐, 뭣사이야 박어님 저희한테 봄이 왔나봐요 아 잭이 싹을 폈어요 어머 어머 언제 이게 열릴까 이거 수박이야 호박이야? 여름에는 우리 잭 아이들을 먹을 거예요 어머 호박이구나 호박이야? 수박이야! 우리 죽은 거야? 사는 거야? 한 번 봐줌 야! 이상해 봐! 보묶음! 데미 23임 어? 이미 부은 거 데미 23임 헐! 센트박스 50초? 야 덤벼? 싸울래? 아 근데 우리 쥐불더 없음 왜 깝쳤음 우리를 살려줘? 아 그래서 누구 뽑을 거야? 야 이거 레벨 있으면 이거 카드 쓸 수 있음 레벨 좀 야 돌 구우셈 야 돌 빨리 구우셈 자 이들아 내가 인체되지 5번지 킬 타임이라고! 아 오케이 한 번 살려드림 어? 뭐? 죽여놓고? 5분지 킬 타임은 몰랐지 예토 전세 너네 봐주네 저 5분지 킬 타임 오케이 오케이 그 그래서 누가 누가 팀인가 누가 팀인가 만두가 눈치껏 눈치 채라고 너가 아직도 누구 팀인지 모르겠어? 일단 너가 너가 탈락한 거야 야 우리 팀 한 명 뽑아야 돼 근데 우리 누구 뽑으셈 그러니까요 거꾼이 형에서 팬티 벗으라고 스읍 야 아무나 와 둘 중에 누구 누구 있어? 만두기랑 누구 있어 저랑 너구리 둘 다 능력 브리핑 해보거라 스텔스에요 헤르메스 헤르메스? 그래 만두가 러브라 미안한데 만두기 한 번 뽑을게 넹 야 너 날라가서 백도 해 다녀오겠습니다 이미 그러는데 저 얘기 어어 들으면 어어 왜 들었어 어어 들으면 안됨 어디 왜 들음 어어 우리 통화방이야 우리 통화방이야 우리 통화방이야 우리 통화방이야 우리 빛임감 어어 아 리타님 뭐야 신성 신성 가보시잖아 신성이야 어이 너 하나 껴라 잠깐만 이거 끼고 다이아 8개 좋아 방어력 굉장히 센데? 으흠 다이아도 많아 다이아 거미라도 만들어가 다이아 8개 있어 이거 전쟁 그동안 고마웠어 응? 난 사실 하늘에서 온 미카엘이야 미카엘 난 우리나라로 갈게 미카엘 어디가 미카엘 잠깐만 와봐 잠깐만 와봐 잠깐만 와봐 미카엘은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가야돼 미카엘 어디갔어 미카엘 어디갔어 하늘이 굉장히 혼란했단다 하늘이 굉장히 혼란했단다 잠깐만 일로 와보겠니? 어? 제 낙상 혼란해졌단다 미카엘 뒤집이 미카엘 뒤집이 리타님 나 갔다와 혼란해졌단다 어디갔어 리타님 나 갔다와 응 내가 어 갔다와 리타님 준비렘 응 고고 야 레벨이 없음 어 야 레벨 레벨 그거 활을 좀 만들자 오 아거요 네 돌로 레벨을 얻으거라 네 근데 이거 쥐불도 안오르는 거 레벨 안오름 레벨 안오름 내가 볼 땐 오늘 안에 그걸 쓰는 거는 포기하는게 좋을 것 같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중력이 왔거든요 중력이옹 모았다 모았다 반송 왔다 반송 자 돌 좀만 주세요 돌 좀만 주세요 둘 좀만 주세요 아니요 도그가 악어에게 살해당했습니깐 뭐요 어떻게 죽이래 형 집에 누구 왔어요 악언니 아 집에 누구와 아저씨 누구야 직인님 왔어 중력인데 내가 거기로 구하러 갈까 안되요 안돼요 안돼요 하지마라요 템 다 털음 템 다 털음 안돼 픽맨있다 어 픽맨이 뭐함 애들아 한 명 여기 와서 털어라 만드가 너가 백두함 백두요 백두 저희 집이 지금 저희 집이 지금 터지고 있어요 아버님 아 진짜? 그걸로 갈게 동력이다 뭐지 여기 두 명이다 나 아버님 왜지 와 나 죽음 망함 검을 때리쌤 어 우리 왜 때리 아 너임 검 주셈 그거 하나 있음 저 그검에다 그검에다 있어 다행이다 야 쟤 왜 이렇게 쎄? 아 재 어 야 재생검 있다 여기로 죽이고 가빠 주셈 가빠가 없어요 야 그래도 템 털고 가빠 여기 있음 오케이 오케이 이거 물은 왜 생기는겨 어 모자 바지 없음 아 이거 바지 만들어야겠다 일단 중력을 한번 죽여야돼 근데 저 검이 되게 좋은거 우와 야 입구에 내가 먹음 오 신이시어 아 저기 만드기 백도 하면 될거 같은데 저 근데 지금 돌이랑 그 블레이즈로드 하고 다녀올 수 있을까요? 저 견제를 피해서 어딨지? 야 중력이 어딨음 야 중력이 위에 있다 집에 나무가 없어 나무? 나무 있어 나무 있어 나무 있어 야 구속 걸림 쟤 뭐 때리니까 구속 걸리는데 칼로 때리니까 그거 하는거 같은데 쎄다 블레이즈 막대 있어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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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옴 나 그냥 백도하는게 나을듯 왜 그게 나을거 같아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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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니 중력님 아니 중력이 떨어졌어요 야 거기 앞에서 계속 그러고 있어봐 중력이 모든걸 희망을 잃었는데 아니 중력이 템 다 잃었음 떨어졌음 야 왜키어퍼 중력이 아이템 엄청쎄 자 막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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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네 희망을 잃었는데 조그한테 다이몬드 고끼기 죽여 조그한테 다이몬드 고끼기 죽여 야 블레인드가 하하하하 스윗님 귀여워 야 여기 지금 내가 때리고있어 오 왜키압아 한명 얘네 엄청 아파 아파 부서졌다 아파 부서졌어 피규님 아파 부서졌다 피규님 아파 부서졌다 스테이 웰 미 아 아 건들지말지 야 얘네 모자 이거 왜키 마나 모자 가득 차있는데 야 이거 모자 뭐야 이거 야 이거 모자창고 이거 뭐야 아 아 지금 빨리 어떻게 해야되요 저희 집 부서질거 같은데 아 그래? 나 복귀할게 지금 중력이 있어서 나 못 깸 안 부서져 안 부서져 야 너네가 한 명이 도와줘야지 내가 부술 수 있어 어딨음 어딨음 열어샘 문 열어샘 오른쪽에 내가 뚫어놨어 오케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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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어 올라갔어 2층 오른쪽에 어디 뚫려놔 바로 종문 오른쪽 하얀 부분들 오케이 피메야 없는데?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다시 내려갔다 정문 앞에 우리 집 앞에 집 앞에 아 내려가는데 오래걸린다 여기다 아 피메 여깄네 얘 템 없는데 아 그 아니야 지금 그걸 뭐지 갑발을 부숴쓰음 우리가 때려서 죽.. 떨궁 오 나는데? 와 얘 날아 어 죽었어 마거님 저 상대방 다이아 부숴야돼요? 부수고 있는데? 부숴어! 아 부셔야 돼 죽었어 근데 얘 와 얘 갑발 이렇게 많이 부숴어? 근데 별템 없어 여기에 중경님이 온다 죽을템 없으니까 어 잠깐만 방금 피구공총알이 있었던거 같은데? 중경이 우리기지 중경이 우리기지 어디갔어? 아 됐다 야 우리 피구공총알 얻음 다 죽이고 올게 우아아 저 우리검인데 어떡하지? 죽네 어디감? 얘 지금 안보임 중경이 쟤 안보여 야 갔다올게 갑발 만들어가야겠구만 갑발 한명 지키고 갈게요 리타님이 여기있으면 나 부르면 되잖아요 이따 이따 불러줘요 네 네 어 여기나 피구공있고 피구공에 총알 장전해서 가겠구만 신행옴을 빼앗겼대 자기가 죽어놓고 wherever 흐흫흫 흐흫흫흫 흫흫흫흫흫흐흫 198여점 0 민근쵸 야 저쪽aresEr 안녕하세요 하이올로 조위 수을 말씀하시 recognize 쥔 Rebecca 으아아아아악! 됐어! 야! 됐어!!!! 야! 뭐야?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shut up shut up shut up shut up 애들아앙! 오빤 거고봐!! 오빤 거고봐!! 허のら було 어ello 에어엉 호옥 어 Vault 오 오 오 우리 툭들cessors 저희는 자esterío 오 일오 ään 이 툭들 Bubbleg 오 오 으 저희는 중력이가 시킨데로만 했어요 아니 나쁜 녀석들 уч 대상이 없다는데? 어두워! 아두워 아두워 야 우리팀 위에 우리팀이 다 있는데? 뭐임? 종료가 저기 위에 우리팀 있쩡 미췄어! 열심히 하는구만 노력이 아주 보기 좋아요 보기 좋습니다 얘들아 이거다 열심히 일게 얘들아 여기 세 명이 들어왔냐고 몇 명이야 이게 얘들아 할께요 내거야 여기 위에 갇혀서 살려줘 내거야 주민이 뭐하냐 죽여버릴거야 너가 끊을 수 없어 우리가 끊을거야 애들아 열심히 키워 빨리 아니 위에서 악언이 위에 보이니까 혹시? 저 난장판이? 뭐야 핀맨이 여기 안에 들어가 핀맨 죽여 저리가 어떻게 죽여 어떻게 죽여버려 이 멋된 녀석들 야 이건 데뷔 23번 맞아? 아악 어떻게 죽여버려 한방이 죽네 자 할 수 있어 못써야 간다아앗 옛 악언님 위험할 때 나를 불러 악언님 미안해 애타닐 안다앗 아니에요 으어 아암 아암 핀맨이 죽여 핀맨이 죽여 니타닐 바꿔 지금이야 아니 뭐로 바꿔 바꾸지마셈 너는 우리 팀 아니잖아 바꾸리세요 지게 어서요 내가 위에 막아줄게 부쾌 아우 성격어서네 빨리! 오케이! 리태리 바꿔요 리태리 바꿔요? 어디? 뭘 바꿔? 바꾸지마! 어세야 캠! 어세 캠! 안녕! 나 니태빈! 리태리 바꿔줘! 아고 보고 있니? 안녕! 나 니태빈! 리태리 바꿔줘! 너네 일로와! 승매해 너 이노라서! 깨진다! 깨진다! 깼다! 드디어 깼다! 아! 아우 리 아우 리 저한테 DP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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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중력이 개고있는거 보소! 어머나! 어머나! 으아하! 어머나! 나 거의 다 됐어! 진짜! 잘했죠? 잘했죠? 와 진짜 오늘 알파카 특집 쩐다! 막장이 끝인데 거의? 쭈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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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숨은 스토리 왜 중력은 풀템이었는데 갑자기 거지가 됐을까요? 야! 갑자기 너 낙사했지? 과연 그런걸까? 진실은 핑맨님이 공개합니다! 왜왜왜? 핑이 뭐야? 뭔일이 있었어요? 나 니태박고 무슨일이 있었어요? 자! 평화롭게 비둘기는 하늘을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핑맨 비둘기가 저에게 교미를 시도하였고 전 죽었습니다. 레알? 두미를? 그게 뭔 말이야 도대체 아! 그냥 공중에서 핑맨한테 한대 맞고 죽었어요 리얼? 이미 뭐했는데? 이거 그니까 그 뭐 그 칼 아까 핑맨 칼 있어요 지금? 아아아 아아 신의 검이야! 그 칼 그 칼 맞으면 아버님 위더하고 계속 실면 계속 걸리거든요? 에? 어떤? 날지도 못하는 어디있지? 윈드스워든가 어떤 검이야? 잠깐만요 어떤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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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나시 바뀔것이다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 칼이 이거 몰랐음 이 칼이 제일 센거에요 그니까 아버님 제가 한대 때려볼게 아버님 힐쳐봐봐요 밤이 됐다! 날씨 됐다! 어어어 이게 공중에서 이거 맞으면 우와아 그냥 이대로 떨어져 죽는거임 아아 아픈 일 나약함이 걸려있네 아 이거 한대 맞고 떨어져 죽은거 하아 아우 제가 말했잖아 중형님이 갑자기 왜 하늘에서 날지못하면 저기 점점 떨어져가지 하하하하하 brother ㅋㅋ 와 야 이검 쩐다 와 죽음 한대 맞으면 그냥 가보 상관없이 죽는거지 그냥 그냥 제일 수기해요 저 칼이 이검을 뺏겼다 ㅋㅋ 나 웃겨서 웃겨서 핑맨님 말할때 웃겨서 야야 내가 한대 쳤어 한대 쳤어 네? 제가 맞았는데 ㅋㅋ viaNA가 한대 쳤어 헐 나 중력인 한대 쳤어 ㅋㅋㅋㅋㅋㅋㅋ 우이아빵 오늘 리타님이 열심히 해주는 덕분에 훌륭하게 게임을 했다 리타님은 돌을 캐고 리타님은 돌을 캐고 저는 방송을 살리고 나이스 자 여러분도 좋습니다 자 알파카모드 어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빠빠 빠빠빠빠 뭐야 뭐야!!! 이때만 나와! 리얼? 갑자기 좋은템들이 계속 나오는데?